안녕하세요. 돼지 쪼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 고고! 이번에 해볼 게임, 저번에 했었던 지렁이 게임인데요. 패치가 돼가지고 엄청 빨리 늘어날 수 있게 됐어요. 뭐야, 벌써 환생할 수 있어. 23번 한 친구도 있잖아. 10배를, 음식 10배를 사고요. 스피드 2배도 사. 스피드 2배도 사고요. 왔어. 음식 10배, 스피드 2배. 우와! 쩝쩝쩝쩝. 우르르 쩝쩝쩝쩝쩝쩝쩝. 으아, 무거워, 무거워. 쩝쩝쩝쩝쩝쩝쩝쩝. 전에 했었던 거랑 완전히 차원, 속도, 차원감이 달라. 더 빨리 길어질 수 있어. 비켜. 와, 뭐야, 다음 지역도 있네? PVP? PVP 뭐야? 환생해, 근데 일단. 흠. PVP가 생겼어? 어머, 어머. 아, 내 건데. 저거 뭐지, 빨라지는 거? 갑자기 빨라지는 거 뭐예요? 엄청, 엄청 빨라지네, 순식간에 갑자기. 어, 여기는 좀 더, 그, 기네. 부딪쳐가지고 머리부딪치면은 설마. 없앨 수 있는 건가? 오오오오오우. 워오오오 세상에. 굉장히 머리부디치면. 워오오오오오오오. PVP, 와, PVP 아주 대박. 대박인데 잠깐만, 나 학생해야 돼. PVP, PVP다. PVP로 다 없애버릴 것이야. 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하. 굉장히 재밌어졌구만, 게임이. 게임이 재밌어져졌어요. 여기서. 서 머리 안부딪칠려고 아 좋아 여기 먹을 것도 많아 감아 감아 아 나갔어 왜 나갔어 감아버리기 전승해버리기 근데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 아 됐어 됐어 아 먹은거 다 뱉어내나봐 아 지로이 간다 pvp 간다 어 여기는 또 뭐야 여기도 pvp인가 나 못떨어가지 오토이터 이게뭐야 안 들어가져요 여기로 안들러가져요 자동으로 음식이 먹어지기란 한데 버거월드림 어우 나 이상형 뭐일 evil 뭐지 왜 이러면 뭐지 뭐지 야 pvp pvp 압!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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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치게 만들어 감아 감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머리통 그렇지 환승 다 둘러싸버려 으아아아아아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손에 부딪쳤는데 잡았는데 왜 안잡아졌지? 우고 우고 가자 백가자 백 길이 이백가자 이백 이백지렁이 갑니다 이백지렁이 자아 잡아라 잡아 이 친구들 잡아야 돼 어 나 왜 껴어 나 안 움직여줘요 버그 버그 이야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환승이 환승이 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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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라 지렁 지렁 에이 싫어요 아 됐다 아 머리를 쓰다듬어주니까 바로 됐어 쓰러졌어 어 쟤 뭐야 저거 어어 저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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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이 지렁이 뭐야 저거 어어 저지렁 이상해요 어 뭐야 자기가 부딪쳤어 이상한 지렁이 이상한 지렁이 뭐지 이게 초보지렁이들 있거든요 초보지렁이들 초보지렁이들 초보지렁이들을 잡으면은 되긴 해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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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출근 없다 팔 출근 없어 전부다 감아 와 엄청 길어졌어 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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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지렁 지렁 하하하하하하 엄청 길어졌어 진짜 엄청 길어졌어 슈퍼 지렁이 됐어 아 여기 글자 때문에 앞에 안보여 아 잘 봐야되는데 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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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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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감아 감아서 잡아먹어 감아서 잡아먹기 왜 안잡아먹혀지 두개 얜 버그 지렁인가 봐 두고가자 길어진다 지렁 지렁 진짜 지렁이 진짜 슈퍼 울트라 지렁이 된다 구렁이 된다 구렁이 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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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렁이 구렁이 아 아 몸이 이상해 놔 놔 놔 이놈아 몸이 이상해 구렁이 나가신다 구렁이 아 부딪쳤는데 멀쩡한거야 잡아먹혀야지 이상하네 똥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잡아라 돌돌 가라 돌돌 감아버려 돌돌 돌돌 감아 좋아 백이 멀지않았어 백이 멀지않았다고 좋아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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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이 필요해 18000필해 이제 누르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 큰지렁이 좀 긴지렁이 잡아먹어야 돼 긴지렁이 좋아 좋아 백 가능하겠어 백지렁이 가능하겠어 조심해야되요 조심해야되요 그렇지 파란..파란거 복수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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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되요 날 노리는 날 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날 잡으면 한 번에 순식간에 엄청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영양소가 가득해 온몸에 영양소가 가득해 온몸에 영양소가 가득해 내 몸에 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이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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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 감아 돌돌 감아 어어 어 내껀데 책지렁이고 내껀데 그거 내껀데 빼서 내껀데 빼서먹어 내놔 내놔 내꺼 내놔 내놔 아아악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 내가 당했어 말도안돼 뭐야 버우야 우vär 저 회색이 저를 놀리고 있거든요 앙 아아악 안돼이 요го 아아아악 백지령이가 콰앞이었는데 세상일숨곱 아아아아 니 루스가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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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라 조여라 조여 조여 좋아 좋아 가만 좋아 왜 안되지 좋아서 잡아 먹어 됐다 잡았다 구멍이가 조여가지고 사냥감을 잡아먹듯이 퀵 꼴꼴 돌도 까마가지고 이렇게 지렁지렁지렁 먹을게 많다 지렁지렁 와아 다 먹어 다 먹어 99지렁 다시 99지렁 됐어요 이제 어 99지렁이 됐으니까 나가자 밖으로 나가서 안전하게 살자 안전하게 살아야겠어요 여기 위험해 너무 위험해 부딪치면 20지렁이 잃어버리거든요 큰일나 큰일나 20지렁이면 엄청 오래걸려 됐어 도망가 조롱 조롱 좋아 이제 과일 먹는다 백지렁이 지렁지렁 조롱지렁지 됐다 백지렁이 완성 지렁지렁 지렁지렁지를 지렁지렁지렁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지렁이 그 폐지되가지고 더 길어질 수 있는지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막 극적으로 길어지진 못했고요 그래도 저번에 이루지 못한 백지렁이 백지렁이는 이뤘습니다 ㅋ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었다가 안녕